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선관위의 범죄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그냥 그것을 파묻어 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관위가 저지른 선거범죄라는 것은 치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선관위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냐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를 여러분들 훔쳤는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는 조작했는지 그거는 소소한 일입니다. 범죄를 어떻게 했느냐 문제는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다루지만 그것은 가설입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장의 이름 그거를 즉시하지 않는 한 가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어마어마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것은 가설이 아니고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 확정적 사실이 체계 만방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국사회가 덮고 특히 윤 대통령께서 그거를 덮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을 징벌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범죄를 우리가 그걸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4.15 총선 서울 지역의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값이 정상입니다. 49개의 선거구에서 그러면 이만큼 더해진 것은 더불을 당 후반기에 더해진 것은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대략 12.62%를 평균적으로 표를 얹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12.62% 표를 얹어 준 거지 않습니까? 49개 선거구에 모두 450, 8개, 450, 424개의 이름들 동에서 모두 다 표를 얹어 준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값이 그냥 기준점입니다. 0에서 더해주고 0에서 빼준 겁니다. 이게 범죄를 모든 선거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주체인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서 부정선거를 깔아뭉길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서울 지역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 행위를 이것처럼 이런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시한 이 자료가 서울의 400개 넘는 읍면동에 여러분들 x축 수평축의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y축이 차이값 크기입니다. 사전특별을 조작을 해 가지고 모든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2분의 1의 400몇십성 정도의 확률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서울 지역만 따지게 되면 이것만큼 여러분들 더 생생하게 선거 부정을 정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이고 사기집단이고 야바익군 집단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며칠 전에 인천 남동 선관위의 선관위 창고 여러분들 영상이 밝혀졌을 때 아마도 선관위 젊은 직원들로 직원으로 보입니다. 공 박사님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현장에서 선거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선거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표를 집어넣는 것은 mj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절대 협조 안 합니다. 그 사람도 온라인상에 아마 공병호 tv 를 많이 보셨는지 온라인상 조작은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천표를 집어넣는지 이천표를 집어넣는지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의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거데이터를 조작 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권한을 선관위가 행사한 것은 불변의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jih님이 제공하신 이 소위 선거데이터 분석은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3구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내 사전과 당일이 일치하는 영값이 바로 정상 수치입니다. 여기서 더한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조작을 해 준 더해 준 걸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난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통령께서는 이런 짓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용인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책임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4년간 엄청난 여러분들 채널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그래도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악에 대한 개념도 허리 탓인 것 같고 사실과 이런 거짓 에 대한 개념도 서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 인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와해된 겁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대역죄를 범한 자들을 그냥 묵인 방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인생에서 엄청난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자괴감을 일으키고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사건이고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만 하신 게 아니고 2010년 대선부터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9번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6번 윤정권 하에서 3번 일어난 겁니다. 뭐로 가지고 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 이름 당선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하고 여러분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적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은 우편투표인 관내 사전투표 조작과 달리 지역선관의 협력을 받아야 가능한 그런 범죄인 거죠. 여러분들 경상북도에서 잘 안 돌아간 겁니다. 뭔가가 2.71%입니다. 호남권을 제외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 준 것이 관내 사전투표가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7.06%인데 2.72밖에 여러분들 조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선관위의 범죄라는 것은 더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고 제가 선거 분석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가서 상황을 보고 여기서 내가 손을 접 하겠다 생각하게 되면 선거방송 을 대폭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밝힐 게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밝힐 게 없는 수준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 를 다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